아우 그라띠 어 완성? 현아 새해 복 많이 받아. 아 오빠도 새해 복 많이 받아. 저 왜요? 무슨 일이야? 아니 이번에 광고 들어온 거 있어. 아 정말? 광고 나왔다고? VR 쪽에서 광고가 들어왔어. 아 정말? 오 대박. 너랑 같이 나오기를 희망해. 이거를 이제 회의를 좀 해야 돼 우리가. 응.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좀 회의를 해야 되는데 어디를 가야 되잖아. 장소가 중요하지 않을까? 그러면 요즘 같은 시대에는 어디 시국에 어디 못 가잖아. 근데 차로는 달릴 수 있잖아요. 그러면 썸룸프를 열고 니가 카메라를 들어. 이렇게? 어 니가 카메라를 들어. 어 잘한다 너 이런 역할이 필요했어. 강원도 해변길이라든지 아 해변 좋다. 그런 데 360도 찍어서 우리가 그거를 영상 광고 쪽에 넘기다. 좋지 않아? 아 좋겠다. 그러면 해변가도 보면서 맛집들도 이렇게 길 쫙 하면 니가 들고 있어. 그럼 니 손은 지금 너가 이동이다. 계속 들고 있어야 되는 거야? 손이 얼어 있을 거야. 손이 이럴 줄게.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? 일단 해봐야 뭐 힘든지 안 힘든지 알겠지? 아니 예선이야 근데 그 정도는 해줘야지. 그럼 니가 운전을 할래? 내가 들게. 아니 면허가 없잖아. 아 면허가 없잖아. 그럼 니가 들어야 돼. 어쩔 수 없어. 내가 삼각대 지지할 수가 없어. 그거는. 잘 들어야 된다. 조금만 더 챙겨줘. 알았어. 야 그거는 광고주가 선택하는 거야. 나한테 이 광고주한테 어필을 해. 메일을 알려줄 테니까. 알았지? 와 내가 안 자려고 버텼거든? 야 진짜. 아 나 너무 좋다. 너 오늘 몇 시 가야 되지? 어 맞아. 시간도 괜찮아. 어 그래? 그러면 아 나 30만 자면 안 돼. 빨리 이거 혼내고 쉬자. 빨리 하고 빨리 쉬어. 아 가운데 새벽길 배기하는 건 거의 없는데? 빨리 재밌는 장소를 빨리 생각을 해내야겠다. 그럼 각자 좀 아이디어를 생각하자. 안 잘게. 안 잘게. 나 조금만 누워서. 나 보고 있을게. 알겠어. 나 지금 보고 있을 테니까. 편하게 있어봐. 와 나 너무 피곤해가지고 안 되겠다. 나 이거 좀 보고 하고 있을게. 진짜 미안해. 알지? 근데 나 일할 때 싫어하는 거 알지? 진짜 미안해. 여기 강원도에 갈 만한 데가 많다. 경포도 있고 뭐. 괜찮네. 우리가 안 가본 데도 가야 되겠네. 안 잔다. 꼬끼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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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꼬끼리가 있다. 보고 있어. 세연아. 일하고 있어. 알겠어. 일하고 있어. 왜 의심하니? 너 나랑 사업 파트너 아니야? 아까 코 건 거 아니야? 아니. 3D 효과 된 거잖아. 응. 음영 효과를 오빠가 내야 돼. 내가 내야지. 제작자 아니야. 우리 제작하고 있어 지금. 콘텐츠 기회물 제작하고 있어 지금. 생각이 있구나. 당연하지. 알겠어 오빠. 의심 안 할게. 아 진짜. 세연아 의심 좀 하지 마. 이렇게. 나 좀 안 자고 이렇게 안 누울게. 아우 좋다. 경치가 좋네. 아. 야. 나 지금 공부하고 있다. 난 진짜 보고 있어. VR을. 언제. 수고하ее. 석 Baba이 너와이 나의 돌파elle. 어? 뭐니. 수고하심. 내일 head. 아개 호대adyboy. 으아annelore 빠푸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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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.. 어우.. 잘 됐다.. 어.. 좀 잤어? 응.. 어우.. 어.. 얘기 좀 했어.. 아이돌 좀 짰어? 응.. 아이돌 좀 얘기해 봐.. 아 진짜.. 아.. 추천영장에 가온다 해변에서 앞에 비키니가 떠가지고.. 아.. 우리.. 추천영장이 해변으로 있는데 왜 비키니가 돼? 그래? 해변 영상이니까 비키니가 연관으로 뜰 수도 있겠다.. 어우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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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 언니 봤어? 어.. 어우.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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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안도로를 타고 갔다가.. 양떼목장 안 했네? 양떼목장이 있더라고.. 내가 이렇게 들고 양떼목장을 가는 거야.. 재밌는 화면이 나올 것 같아.. 눈물농장 같지.. 야.. 일을 하는데 지금.. 서로.. 좀 보고.. 같이 회의를 해야지.. 지금.. 뭐하는 거야.. 일을 하는데.. 내가 좀.. 눈이 피곤해가지고.. 나랑 일하기 싫어? 아니.. 그런 건 아닌데.. 왜 그래.. 야.. 더답지 않아 평소.. 평소 더답지 않아 지금잖아.. 지금 양떼목장 좋았어.. 맛집을 들려줘야지 맛집을.. 어.. 맛집도 괜찮은데.. 오빠 화장실 좀 다녀와야 될 것 같은데.. 어.. 내가 왜.. 내가.. 말하기가 민망한데.. 좀.. 좀 그래 오빠.. 아니 왜.. 화장실 좀 갔다 와줄게.. 나 화장실 내가 왜 가.. 냅다.. 아 진짜 오빠.. 뭐야 그거.. 왜.. 오빠 지금 장난치는 거야 지금? 왜.. 아우.. 진짜.. 그 바질 거 뭐야 그게.. 아 진짜 민망하셨어요.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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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10년 훈되네.. 야.. 계속 안 보더라고 나를.. 어떻게 봐.. 아니 뭐 생긴 현상이니까.. 어.. 난 오빠가 민망할까 봐 모른 척했지.. 아 진짜로? 응.. 그래서 아무 말 안 보고 있었던 거야? 뭐야.. 덮고 계속 내가 볼.. 혹시라도 볼 수 있으니까 이따 덮어주고.. 야.. 어우.. 배려가 많은 친구네.. 아니 고개를 아예 돌리고 있어.. 이렇게 나랑 얘기하는데.. 저는 눈 뜨고 볼 수가 없더라고..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알아? 제일 중요한 장난이 뭔지 알아? 뭔데? 제일 중요한 장난이.. 이.. VR 광고가 없.. 그게 제일 큰 장난이야.. 딱 이.. 아우.. 머리가.. 아.. 봤다! 아.. 어.. 그랬지 마.. 제일 큰 장난이 그게 아니야.. 이게 없다는 사실이야.. 이거 누가 보니? 강원도 해보시고.. 선생님.. 우리한테 누가 보니? 진짜 과거 말지.. 너 이거 보겠니? 유튜브에.. 양떼목장이랑 강원도 해보시고 조회수 177일 나왔으라고 일련던데.. 이거 보겠니? 너야.. 이거에 혹한 거 참 마음이 엄청이다.. 당황스러워서.. 지금 말이 안 나온다 오빠.. 나는 오빠가.. 상태가 그렇길래.. 캠핑을 하고 있길래.. 어.. 아.. 캠핑이야.. 캠핑을 하고 있길래.. 어.. 오빠가 민망할까봐.. 한 번쩍 하려고 그랬는데 공란님 사이에.. 아.. 못 번쩍 해 주려고 그랬어? 근데 오빠가 더 민망할 거 아니야.. 내가 깨면 내가 더 민망하겠다.. 그렇지.. 이게 사실은 그.. 보는 사람보다.. 보여주는 사람이 더 민망하겠다.. 공란님 쳐도 그런 장난을 치냐.. 이미 한 번 쳤었어.. 기준이 한 번 쳤었는데 걔는 뛰쳐나갔어.. 걔는.. 아예 그냥 흔적도 없이 뛰쳐나갔어.. 나도 나하고 싶었어.. 사실은.. 아.. 근데 오히려 더 못 나가는 그런 상황이었다.. 어.. 뭔가 그렇게 해버리고.. 너무 민망해서 못 볼까봐.. 그래.. 야.. 너 진짜.. 그래도 괴려심이 좋아.. 난 네가 그래서.. 참 좋은 게.. 괴려심이 좋아한다.. 아무 생각도 안 났어? 어.. 아무 생각이 안 났어.. 아.. 그걸로 장난 좀 치지마.. 그럼 나 이거 양고기 가자.. 양고기 가자.. 양고기 가자.. 양고기 가자.. 양고기 가자..